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이 자바에 대한 공부를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만큼은 굳이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배울 이만큼의 내용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수업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객체지향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또 여러가지 겁을 들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절차지향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절차 객체지향을 배우면 우린 더 이상 절차지향적인 걸 쓰지 않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지향이라는 것의 탄탄한 토대 위에서 구축된 것이 객체지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앞서서 배운 조건문, 반복문, 변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객체지향이라는 것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 분모로서 완전히 굳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가 아니라 파이썬, php, c, c++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배운 조건문, 반복문, 변수, 상수 이런 것들은 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업을 잘 따라오셨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진출하더라도 반은 먹고 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개념은 다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그 각각의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성 또 그 각각의 언어들이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걸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자바라고 하는 기술을 위한 특정한 기술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대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언어들은 대부분 이 객체지향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실제로 그 객체지향을 제공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이 제각각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지향점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자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들 또는 장애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자바는 다른 언어들과는 좀 다르게 객체지향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강제한다고 적어놨죠. 그래서 뭐 C같은 언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언어죠. 이 C같은 언어에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기능적으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지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PHP나 파이썬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객체지향을 제공하지만 객체지향을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바는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거의 객체지향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가지 public, class, new 이런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문법적인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바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컨셉을 반영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바라는 언어는 여러분이 자바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지향만 공부하면 되는 언어거나 또는 절차지향은 물론이고 객체지향은 있지만 절차지향만으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와는 다르게 절차지향과 객체지향 전체를 다 프로그래밍 다 익혀야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자바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다른 언어 대비해서 어려운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객체지향이라는 특성을 수용했거나 또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한순간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유해서 도달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성취가 너무 거대해져서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개념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약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도약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기능들이 왜 도입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절망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밌게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광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객체지향을 딱 주게 되면 일단은 절차지향부터 시작해서 객체지향까지 아주 긴 학습 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매우 많은 내용들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것 또는 가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공부해야 되는 것, 지루한 것, 어려운 것, 익히기 힘든 것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객체지향 또는 이 프로그래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프로그래밍을 했던 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 또 경험했던 막장, 또 절망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러한 기능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 선배 개발자들이 느꼈을 즐거움들 또 그들의 삶에 그러한 새로운 수단들이 제공했을 어떤 혜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을 때 사실은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도 한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을 잘 만들 것이냐 어떻게 기술을 잘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거기서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를 배정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짧게 잡으면 그 습관은 짧게 잡긴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은 그 시간 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 일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포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패배감 또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뿌리 깊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된 실패는 더더욱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는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객체지향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충분히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일주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 달을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한 달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두 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달 안에 여러분이 객체지향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문법적인 것만 익힐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저 역시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 수업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객체지향을 잘해서가 아니라 객체지향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에게 일종의 강제력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만든 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의 배열을 배울 때 자바의 배열이 융통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 객체를 배열을 만들 때 그 배열이 몇 개의 값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숫자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시간관념 또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했고 이전에도 강조했고 앞으로도 강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시간부터 상당히 험난한 길을 아무래도 가게 될 건데요. 당분간은 이 수많은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개념들이 아직은 서로가 마치 웹처럼 또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서로가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조용하게 잠잠해질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를 안에서 까먹었거나 또는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되기보다는 후자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즌1을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 수업부터 이제 시즌2 객체지향 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